선수천완 관세음바사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곳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갈리야 바룩이자 세바라야사바 불자련 반갑습니다 막무회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늘 저희 BBS 불교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불교가 홀대를 받고 배불정책에 휘덜렸던 이조 조선시대 스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문제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인과 더불어산 진묵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묵스님의 태어나심이 1562년에 태어나셔서 1633년에 열반이 되신 스님입니다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민인과 더불어서 꺼리낌 없는 생활을 하며 많은 일화를 남긴 스님이었습니다 뒤에 1786년에 태어나서 1866년 진묵스님 이후에 계셨던 초위선사가 지은 진묵조사 유족고에 보면 서문에서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부 후 본래의 자리에 머물려 있지 않고 중생의 세상 속에 인연을 따라 나타나는 석가열의 응신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작은 부처 소석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런 삶을 살 스님이 특별하신 스님이 진묵스님이십니다 3.2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석으로 신중단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걸 향 피우고 그렇게 지내시던 3.2 시절에 진묵스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주제스님 꿈에 신중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을 호위하는 우리 신들에게 감히 직접 부처님께서 예배를 해주시고 계시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신중들께서 주제스님 꿈에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감아 생각하고 보니까 그냥 보통 3.2로 봤던 진묵스님을 다르게 보는 그런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부처님으로 탄생하신, 부처님으로 나투신 스님이었었는가 하는 얘기를 직접 무슨 말씀을 했냐 보면 열반시에 시자하고 같이 가다가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스님의 나의 거짓 그림자만 알고 석가보니 부처님의 참된 모습을 모르느냐고 그래요 시자한테 그러니까 은연중에 진묵스님 당신 자신께서 부처님이란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봉소사 전북완주에 있었던 봉소사라는 절에 계실 때 3일이 있었으니까 상추를 씻어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점심을 먹고 한참 기다리고 상추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씻으러 간 진묵 3위가 이사회에서 나중에 보니까 상추가 하나도 안 남아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상추를 씻다 보니까 저 전남 해남군에는 대응사에서 불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안에 수백지 떨어져 있는 여기서 봉소사에서 불이 난 걸 알고 우물 가서 대응사 쪽으로 바가지로 물을 막 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냐고 상추가 다 흩어진 거죠 상추 씻다 말고 급하니까 물을 그쪽으로 껴어준 거예요 이게 월등한 얘기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하도 멀리 떨어졌으니까 걔는 12월이 한 열흘이 지난 뒤에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응사에서 불이 났는데 별안간에 먹구름이 멀어들더니 그냥 소나기가 쏟아져서 불을 껐는데 그 빗물 속에 상추 부수로 같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죠 그만큼 도력이 높았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내시면서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지금 보통 스님과 틀렸던 그런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나왔던 전해지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불꽃을 잡아오던 동네 청년들이 철렵한다고 그러잖아요 철렵하는 청년들이 스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장난 삼으면서 불러온 거에 스님을 놀려주려고 스님들이 고개 안 잡수고 그러는 건 아는 입장이니까 살생을 금지하는 것이 스님들의 제1계획이 되니까 내려오셔서 철렵국도 잡수고 물고기 해도 좀 잡수고 그러라고 그래요 그냥 놀리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럼 하라 그렇게 하자고 내려오셔서 아니 같이 잡술되는 거 아니에요 철렵국도 고개하며 생선 물고기 해하며 잡수고 나니까 아니 이제 놀림거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희죽거리고 청년들이 스님들 이런 걸 잘 잡수는다고 놀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바로 냇가에 돌멩이가 큰 돌멩이는데 그 돌멩이 가서 옷을 벗더니 아니 엉덩이를 내놓고 앉아가지고 금방 잡수였던 아니 생선을 해로 잡수였던 철렵국으로 끓여 먹었던 고기들을 그냥 항문으로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이건 도둑이 가당시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루는 절의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그 골짜기 너머에 소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금을 갖다 주라고 너다듬히 절 안에 앉으셔가지고 골짜기 너머에 소금을 빨리 갖다 주고 오라고 시자스님을 시켜요 그 영문도 모르고 소금단지를 들고 쫓아간 거지 골짜기 너머를 갔더니 동근 인근 사람들이 노루 사냥해놓고 노루는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깜빡이가 소금을 안 가져왔다고 절절 매고 있는 상황에 소금을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살생하는 그 잘못된 점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내과에서 철력국 잡수고 물고기를 그냥 흥분으로 내놓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골짜기 너머에서 노루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 소금도 갖다 줘가면서 살생의 부담을 부당함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얘기죠 그 상훈함에서 안고 중에 전주에 있는 송광사 충청도 홍산이라고 그래 무량사 양쪽 절에서 불청한 조상에서 저만 법회를 하고 있는데 저만 법회에 증명법사를 와 집사하고 청이 들어와요 같은 날 같은 날이 두 군데 갈 수가 없잖아요 불상 조상하는데 저만씩 가는데 증명법사를 와서 개입사하고 하는데 똑같은 날이 어딜 가요 그냥 다른 일도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전주 송광사에는 주장자를 보내주고 대웅진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주장자를 그리고 무량사에는 가지고 계시던 단주 여금주 큰 거 있잖아요 단주 그거를 대웅진을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갔다 놓은 다음부터 다음부터 송광사 주장자는 뻐떡 서 있고 아니 지팡이가 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량사에 보내준 단주는 불단해서 덕거덕거덕 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저절로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게 한 곳에 신신당부를 하시기를 스님들이 일주일 밖에 나가지 말아라 법회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원주 스님이 아니 불사를 다 해가지고 저만 법회 해야 되는데 아니 불사 시주 한 단독 시주에서 많이 불사감을 내놓은 사람이 오지는 않으니까 궁금해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리고 쫓아다니다가 아니 일주일 밖에 나가지 말라 오는 걸 일주일 밖에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일주일 밖에 나가는 동시에 신신중한테 맞아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는 거에요 시주자가 불사를 하고 저만 시기에 못 왔던 이유는 아니 개를 잡아먹어가지고 부정 탔으니까 못 간다고 안 왔다는 거에요 또 이게 그러니까 개를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아니 죄를 짓고 불량한 깨끗이 못한 몸 가지고 부정 탔 몸 가지고 자리에 올 수 없으면 안 왔다는 거에요 그만큼 그 미리는 다 아신거지 짓목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지금 우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그런 느닷없는 일들을 그러니까 보통 스님께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천하의 무의 도인이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작은 석가라 작은 부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그만큼 도력이 높으시니까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시종이 말 수행승으로 피난을 노력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월명함에서는 8년 동안 철저한 수행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평생 주지직에 머물지 않고 명예를 탐한 적도 없고 호화스러운 생활도 한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를 쫓지도 않았으며 그렇다 보니까 평생 시시비비에 끄달리지 않는 휘말려 들지 않는 그런 청정한 행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일대기를 쭉 보면 한적한 산중에 그러니까 이의조 시대니까 조선조의 불교를 탄압받고 그 어려운 시기에서 산중에 있는 어려운 사찰에 가 계시면 그 사찰의 운영을 위해서 불사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법문을 해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안자들만 또 찾아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돼 있금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냥 대중들과 함께 몸소 실천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교에 귀해시키고 또 부처님의 계심을 직접 증명해 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진묵스님 그러면 아 또 곡차 얘기가 또 빠질 수 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쭉 단편적이나마 스님의 행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스님을 넘어서 작은 부처님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그 정도의 신통력도 계시고 또 처절한 수행도 하셨고 어려운 사찰을 돕기 위해서 곳곳을 산속을 다니면서 운영에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 술을 잡수셨다는 얘기로 이제 술이라고 하면 잡수지 않고 곡차라고 해서 잡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스님들은 또 이걸 숙례내가지고 자기가 무슨 진묵스님의 경제에 오른 것처럼 술을 먹고 다니는 스님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도저히 미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진묵스님과 비교해서 술 먹는 스님들이 있다든지 수행하는 불자들이 수행 중에 술을 먹는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곡차 술을 드는데 한 주먹에 가서 술을 아니 그러니까 주짓도 하지 않고 돈도 탐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없었겠죠 그러나 주먹에서 약주를 잡수는 거 술을 잡수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을 하자 하는 생선을 거기에 있는 생선을 해를 쳐 가져가면 잡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예상을 합시다 그러니까 예상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 그럼 할 수 없지 않냐고 누가 진묵스님께서 예상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지 그럼 돈을 내놓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니 해로 잡수는 물고기를 토해내가지고 그대로 고기가 담겨진 그릇에 그대로 쏟아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토해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행을 보인 이유들이 그러니까 섣불리 쫓아지 말고 살색을 거음하면서 바른 행을 해라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조선조 시대에 불교를 배척하고 어려운 시기에서라마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맥을 이어왔으니까 불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았느냐 근데 이 진묵스님의 행적에서 술 먹는 얘기를 본받으려 하지 말고 그럼 우리에게 주는 암시적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수행을 하고 제대로 된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그런 신통정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제대로 된 수행 더군다나 종교인과 감소되는 이 점에서 우리는 제대로 개행을 지키고 열심히 수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어려운 시기 특히나 불교가 박해를 받았던 조선조 시대에서의 특히 진묵스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부처님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위대한 삶을 사셨은 그 스님께서는 명예를 쫓는다든지 탐욕에 찌들인다든지 그런 것 없이 철저히 수행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어려운 백성들의 삶 속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실제 행동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셨다는 그런 위대성을 다시 한번 느껴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불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반성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진묵스님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진묵스님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아요 여러 번 제가 또 한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오늘 간단히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